균성긴과 함께하는 심바 챌린지 3단계! 도전! 저 혹시 식모를 잘 드시나요? 이거 잘 못 먹어요. 어, 어떡해. 1단계 아이셔. 오우... 안에 들어 있구나. 1단계 성공! 성공! 2단계는 레몬. 진짜 어려운 거야 진짜. 잘 드시네요. 정말 건강했네요. 화이팅 화이팅. 건강해지는 기분. 눈물 안고였죠? 성공! 성공! 세상에서 제일 신 캔디라고 이 겉에 가루를 다 드시면 안은 되게 달달해요. 다행이네요. 다시 잊지 않다니까. 하나, 둘, 셋. 미쳤잖아. 진짜요. 저 이거 몇 번 먹어봐서. 나 진짜 눈물 난다. 3단계 성공! 실패.